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봄쇠야 우리 이제 이거 몸나가는 거 안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 같아 이제 우리를 24시간 감시할 건가 봐 닌 녀석들이 감히 탈옥을 해 너희들은 이제 20년동안 특별관리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탈옥한 이 벽은 절대로 깰 수 없는 기반 안으로 다시 설치해놨으니 절대로 이제 탈옥을 못하겠지 대답해 절대 안할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 녀석들이 또 잘못을 인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3일동안 3일동안 밥을 안주겠다 바보이 이럴수가 거짓말이죠 그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잘 들어 거기에다가 더 3일동안 똥도 못살 줄 알아 병기통을 부신다니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 지내보라고 3일동안 3일동안 밥도 안주고 똥도 못산다니 안돼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를 못한다니 안돼 우리 우리가 3일동안 이렇게 이제 굶지리는구나 아 아 아 아 배고파 3일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아 아빠 3일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똥도 못사서 똥이 마려운데 배가 고파 아 배고픈데 똥도 못사고 변기도 없고 아 언제 살려주는 거야 이러다가 죽는거 아니야 어 3일동안 잘들 지냈나 아 아 교구관님 아 제발 밥좀 주세요 밥 음 굉장히 해석해진거 같구만 어 좋았어요 절대 탈옥 안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음 3일동안 반성을 많이 한거 같으니 네 변기도 놔주지 자 어 변기통이다 아 아 아 아 야 이게 뭐 안 먹는거 맞아 냄새가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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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아 3일동안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산 기분이었대 어 다신 탈옥을 안하겠지 이러면 아 절단하겠습니다 교독원님 죄송합니다 아 에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어 밥이다 밥 밥 자 따라 나오도록 아 밥 일단 밥 밥 밥 아 아 여로야 이게 홀쭉해졌어 새 고파 야 이제 일렬로 따라오도록 뭐야 엄마를 머리까지 좀 가져줬어 아 아 여보 왜 도 왜 도 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여보 아 아 아 밥 못 먹었더니 음 이제부터 일렬로 서서 따라오도록 어 밥 먹고 싶지 않나 빨리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따라오도록 어 어 맛있는 냄새나는걸 어 드디어 밥인가 아 크카 크카 이야 아 지금부터 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 감자네 어 근데 저기 뒤에 있는 과일은 뭐죠? 저희 주는거 아닌가요 저거? 맛있어보이는데 주세이요 주세이요 저거 맛있어보인다 어 이게 왜 여깄어 어 저거 빨리 주세요 저거 맛있어보이는데 어 어 뭐야 치워야돼 치워야돼 혼잡아 먹으려고 혼잡아 먹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희들 줄게 아니야 이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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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거란 말이야 응 응 빨리 빨리 씨던만 소리만 하고 빨리 감자를 빠져가 어 너무 이상한데 자 야 여기 아 이거 뭐야 이거 감자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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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 아 아 이거 김치찌개잖아 뭐 없다 먹게죠 어 뭐야 이거 어 감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아 진짜 맛있다 아 야 이거 감자인데도 엄청 맛있네 이거 어 어 어 어 아 근데 그나저나 아까 그 뒤에 있는 그 맛있어보이는 열매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이 감자만 주고 아빠 그거 좀 비싼건가 같아 황갑히 숨기는거 보면 좀 비싼건가 아 비싼거 같아 비싼거 같아 음 음 음 다들 식사는 잘하고 있나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맛있을 때 є 원래 딱 그만 먹어야 돼 네 정질 그 렉 이거 밥상은 엎어야겠네 이거 얼마나 먹었다고요 얘 어? 지금 반항하는 거에요 지금? 반항하는 거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자 따라온다 빨리 따라와 자 저기 쓴다 지금부터 너의 죄명을 알려주도록 하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는 특별강도죄 아니 아주 비싼 보물만 훔쳐서 아주 그냥 큰 피해를 입혔지 넌 아주 나쁜 녀석이야 하여튼 오늘부터 이 감옥에서 지내게 될거다 20년동안 말이지 아 싫어 내 정춘이 이딴 곳에도 버릴 순 없다고 시끄럽고 빨리 따라와 젠장 저런 못새난놈한테 따라다녀야 된다니 내 얼굴은 안보니? 누가 감옥에 새로 들어왔나봐 진짜 어디어디 보자 보자 야 빨리와 지금 뭐하는거야 빨리와 이쪽 방으로 들어간다 사고치지말고 그래 빨리 사라져 아파 아파 너무 이쁜거 같은데 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기요 저기요 옆방 어 뭐야 이 못생긴 것들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은 지나미다 원피스 나오는 그 나미 아닌가 허 나미 얼굴이 이렇게 파래 아 맞았나보다 멍들었네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파래졌다고 응 근데 나미씨 어쩌다 여기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내가 또 이런 이쁘매모로 남자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니까 대강에 가만두지 않는구만 아 제 마음도 훔쳐가주세요 아 아 나미씨 왜 왜 그러지 저희는 은행 강도로 들어왔거든요 어 나쁜 녀석들이었구만 아 네 아이 잠깐만요 여보여보 여보 왜요 옆방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어 이상한 여자요? 어 얼굴 좀 볼래 저기 나미씨 제 여보예요 제 아내입니다 어 어이 아줌마 아줌마 여기가 아줌마 대빵이요 여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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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던 40대 아줌마니 언니랑 부르세요 여긴 내가 선물로 싸우지마세요 싸우지마세요 아유 어희들 나미씨 뭐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몇 년 동안 여기 있으셔야 되나 저는 20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아유 저희랑 똑같네 어 같은 연매네 아유 저희가 사실 최근에 탈옥을 하려다가 걸렸거든요 아 나쁜놈들이요 나쁜놈들 아하하 네 좀 나쁩니다 저희 가족이 네 아유 어쨌든 잘 지내봅시다 나미씨 아이 뭐 못생긴 남자들이랑 원래 안 놀아주는데 아 이번만큼은 잘 놀아봅시다 아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야외활동을 시작하러 간다 오호 야외활동이다 오랜만에 나간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인원이 있으니 어 어 어 주의를 해서 나무 근처에 최대한 안 가도록 해 너 어 어 나한테 관심있냐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여 생긴 남자들 저기 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렬로 따라오도록 한다 자 따라오도록 야외활동 공공하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에이 그게 뭐죠 자 저번에 어 너네 가족들이 서장님이 가장 아끼는 나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저 나무 근처로 가면 안돼 알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에이 근처도 가면 안돼 알았어 하여튼 으잇 잠깐만 아우 배아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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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씨 아우 아 이거 근데 이거 뭐 스틸폼인가요 이거? 뭐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아유 제가 찌찌 빵빵일 뿐이에요 하하하하 아 네 흐 잠깐만 아 네 아 나미씨 나미씨 네네네 아 근데 저번에 그 교두가 저희가 이제 탈옥하려다가 네 어 저희가 그 뭐야 그 교두관님들이 계속 나무 근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무거든요 아 아니 저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어? 어 이 나무는? 응? 악마의 나무? 네 악마의 나무요? 그렇죠 악마의 나무예요 이거는 어 악마의 나무? 악마의 나무가 악마의 나무가 이런데 있을 줄이야 그 뭐야 그 뭐야 여러분들 이 열매가 보이시나요? 어 네 그 열매가 아까 그 식당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열매를 먹으면 어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어 어이 정말요? 어 그럼요 어 어이 그러면은 이 열매를 먹고 탈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만한 힘이 있는 열매들이 많을 거예요 어 어 그렇단 말이에요 아빠 그렇게 먹어버릴까 몰래? 어이 좋은 생각인데? 몰래 몰래 먹어버린 다음에 탈옥해볼까? 어때? 근데 여러분 두 개 먹으면 안 돼요 왜왜왜왜요? 왜요? 배탈 나서 죽어요 아 두 개 먹으면 죽어요? 배탈 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열매가 네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열매를 먹는 게 어때? 좋아 아 나는 이거 난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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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열매? 어 여보는 메로메로 열매 요로는 이글이글 열매 그럼 나는 어둠어둠 열매를 먹을게 어 자 좋았어 먹는다 아이 나 먹는다 아빠도 이걸 먹으면 도대체 무슨 힘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 확실해요 나미씨? 아 그럼요 음 내가 먹어볼게요 어어 아니 뭐지 뭔가 열매를 먹었더니 엄청난 힘이 생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그냥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이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저 정말 괴, 굉장해요? 잉현맹쿤? 빛의 속도로 참여 본 적이 있나요 잉현맹쿤? 아니 이거는 빛의 열매의 키자루야 키자루잖아 하하하하 아 어이 그럼 여보는 뭐야 그러면 메로메로메로메로메로 하하하하 이거 보아앵쿡이잖아 어허요 으흠 이게 아 이 아줌마는 열매를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라 아 어 근데 난 검은 야미야미 열매 티치라고 나는 그 이 여로는 에이스잖아 에헤헤헤헤헤 어이 멋있어 멋있어 어허우 그럼 탈옥은 금방 아닌가요 이거 어이 탈옥도 걱정 없죠 Selena 어허우 어이 네 좋습니다 음 음 음 으 85 애들 지낸 모습이 아닌데? 뭐야? 뭐가 바뀐 것 같은데? 간수쿤? 얜 마이투가 차여본 적이 있나요? 간수쿤? 얜 뭐 갖다가 나를 툭툭 찌르니? 아이 교두관님 교두관님 저희 뭐에요? 저희 빨리 자고싶네요 음 벌써 이렇게 밤이 됐구만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아들 나를 따라오도록 갑니다 간수쿤? 귀체속기로 잠든적이 있나요? 간수쿤? 자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자 빨리빨리 들어간다 아유 됐다 됐다 자 다들 빨리 지침에 쉬 투cap 께 쟤 좀 어떻게 좀 하봐 쟤 뭐 정신이 좀 이상한거 같 애 아까 이상한거 먹었더니 혜가 좀 비태 덕도로 잠들었네요 하여튼 오늘 밤에 마이성 안부리도록 해 어? 이건 또 타럭하려고하면 가만ustomed거야 알았어? 아아 알겠습니다 에이 ந 자러 가야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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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거 아무래도 오늘 밤 타록 해야 될 것 같아 어이 어이 남이씨 남이씨 오늘 밤 저희가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뭔가 세진 것 같거든요 오늘 밤 타록 가죠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전 믿고 있어요 야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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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속도로 일어나게 봄수야 니가 빛의 속도로 어 이동해가지고 저기 철장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나가보죠 그러면 내가 빛의 속도로 여길 나가서 열쇠를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어 어 어떻게 해 빛의 속도로 나가게 어 어 어 봄수야 어딨어 어딨어 여메쿤 여기라구요 어 어떻게 나갔지 어이 일단 이 교도가부터 터치하고 오 대단해 일단 봄수야 니가 나갔으니까 열쇠를 몰래 가지고 와 응 알았어요 여메쿤 열쇠 가져오도록 하죠 이게 열쇠로군요 다시 나가볼까요 아 이거 봄수가 지금쯤 열쇠를 가지고 왔을텐데 어 빛의 속도로 열쇠를 가지고 왔지 봄수야 빨리 갖고 왔구나 열쇠를 아 열어드리러 가겠어 나도 열어줘 꼬마야 누나도 갑시다 어 가자 가자 빨리 탈출하자고 우리 아 드디어 탈옥하는 거야 드디어 탈옥하는구나 어 어 잠깐 멈춰 잠깐만 잠깐 잠깐 멈춰 멈춰 저기 앞에 교도관이 있어 안되겠군 내가 나서야겠어 나의 유혹하는 기술로 어이 도와잉크 저희 아줌마 무리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나한테 안만한 남자가 없다고 여보가 그러면 빨리 반하게 하고 와 빨리 그러면 알았어 녀석을 혼쭐에 내주도록 하지 일로와나 이 녀석 메롤메롤 아 이럴수가 당한번에 야 빨리 탈출하자 야 빨리 탈출하자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니까 가자 가자 어 아 이럴수가 여기 입구가 막혀있는데 어떡하지 아빠 아빠 꼭 또 뭐 내가 폭발시켜 버리면 되실까 야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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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어 무슨 소리지 이게 어 어 어이 이게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틀어서 또 탈옥한다 야 간선들 다 뭐해요 어 요로가 이제 입구를 뚫었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야 이 녀석들이 어디서 또 탈옥을 다수들 쳐다던들 잡아 야 빨리 나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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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어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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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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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뭐하는데 일단 일로와 이 녀석들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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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먼저가 내가 이걸로 내가 막아줄게 제발 아 어 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나의 블랙홀로 널 가뒀다 얘들아 일로와 이제 괜찮아 이쪽으로 와도 돼 저기요 저기 살려주세요 저기 저기요 야 이마 너희네 또 다 têm가입 finished 야 숨 못 쉬어 야 숨 못 쉰다 야 하 애들아 어쨌든 악마의 lig매에 덕분에 우리가 탈옥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서 착하게 사는 거야 가자! 도망가자! 아멘